오늘은 마른 사람의 코골이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얼굴이 작다, 구강이 작다, 그리고 혀가 크다, 그리고 턱이 밀려있다, 또는 앞니가 튀어나와 있다, 목이 가늘다. 이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굴이 작은 사람들은 구강도 작고, 그러면 이 혀가 이 좁은 곳에서 낑겨있죠. 그러면 이 혀가 큰지 어쩐지를 모르잖아요. 매일 보는 혀가 내가 혀가 크다고 해서 삶에 지장이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혀가 내가 큰지 어쩐지를 보는 거는 그래서 봤을 때 이빨 자국이 얼마나 찍혀있느냐,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아, 상대성이잖아요. 구강에 비해서 혀가 큰지 혀가 크다면 뒤로 넘어가는 게 훨씬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울을 보고 내 혀를 한번 보시고 혀가 길게 내려온 사람 있죠. 이분도 역시 뒤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혀가 두꺼운 사람 있습니다. 두꺼워도 뒤로 많이 넘어갑니다. 커도 그렇고 두꺼워도 그렇고 길어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 구강과 상대적이기 때문에 혀의 사이즈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혀가 보통 사이즈라도 구강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혀가 큰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교정을 해서, 이빨을 뽑는 교정을 해서 구강을 좁혀버린 사람들은 젊은 나이부터 코고리가 많이 생깁니다. 무흡도 훨씬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교정을 해서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수면 중에 이런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목이 가는 사람들, 목이 긴 사람들 우리가 보통 뚱뚱하고 목 굵고 그러면 코 곤다고 알고 있는데 목이 가늘고 긴 사람들도 코를 골더라고요. 그게 바로 목이 가늘고 긴다는 것은 그 안에 기도 자체가 좁다는 거죠. 기도가 좁은 사람들은 조금만 줄어들어도 혀가 조금만 내려와도 숨이 많이 막혀요. 그래서 얼굴 잡고 목 길고 되게 미인의 척도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기구를 사용하고 그런 걱정들을 다 해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래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도록 작용해서 잡아지는 거고요. 또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혀가 뒤로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지는 기구들입니다. 즉, 턱과 혀가 가장 큰 주범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코를 뚫는다, 옆으로 잔다, 입 벌림 방지 테이프를 붙인다, 콧구멍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호흡량을 늘린다 이런 것들이 그닥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게 바로 가장 핵심적인 주범, 혀와 턱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구강내장치라고 하는 걸 쓰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이게 턱의 위치에 따라 효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턱의 위치라는 것은 이 혀가 얼만큼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턱을 얼만큼 당기는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구강장치를 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설정을 하고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느냐가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했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해야 효과가 있는 거고 구강장치라고 하는 것은 입안에다 착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감이 있으면 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편안하게 아주 이물감을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을 써야만 오랫동안 쓰는 것입니다.